논리 문자열 함수 가겠습니다 if라는 건 만약에 뭐뭐 하면 조건이 오는 거죠 그 조건이 참일 때는 참으로 가는 거고 그 조건이 거짓일 땐 거짓 부분으로 간다라는 거 if문의 형식 if 조건 참 거짓 이거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 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 left는 왼쪽에서 원하는 만큼 텍스트로 추출해 오는 거고 allies hd, right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뽑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mid 같은 경우는 몇 번째에서 몇 개 그 개념 그 다음에 ifs s가 붙었기 때문에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중첩된 if문 대신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은 최대 127개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 값의 목록에 대한 하나의 값을 계산하고 첫 번째로 일치하는 값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환해 주는 함수가 스위치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그 다음에 서브스티튜트 전부 다 교체해 주는 거예요 텍스트를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시작 위치에 바꿀 개수만큼 텍스트 1을 텍스트 2로 바꾸는 거고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스티튜트 텍스트에서 찾을 위치의 텍스트를 찾아서 새로운 텍스트로 대체한다 그 다음에 컨캣 컨캣은요 텍스트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m%와 같은 기능이 있다 요것도 아셔야 되요 컨캣 m% 다음 오크시트에서 a열의 a열 지금 여기잖아요 a열 a열의 사원 코드 중 첫 문자가 a면 사원 코드 중에서 첫 글자가 a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if 함수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첫 문자니까 왼쪽이니까 left 함수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문자가 a면 그러면 엑셀에서는 문자열 큰 따옴표로 열고 큰 따옴표로 닫아야 되잖아요 요 원칙만 알면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첫 문자가 a면 50이고 b면은 40 c면은 30의 기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수식으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는 if 만약에 뭐뭐 하면 left a2 a2 여기 잖아요 a2 왼쪽에서 하나 왼쪽에서 하나면 지금 왼쪽에서 하나 요거 잖아요 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a 큰 따옴표 그러면 뭐예요 이 여기가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요 조건이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문자가 a면 50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니까 50 됐네요 그리고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또 if를 써 가지고 조건을 주는 거죠 left a2에서 첫 번째가 b다 b면은 또 뭐예요 아까 b면은 40 그리고 이게 참이면은 40 그리고 나머지 건 물어볼 필요 없이 거짓인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30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바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은 왜 틀렸네요 라이트를 쓰면 안되죠 rght a2에서 오른쪽에서 하나면 예 잖아요 1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3번 if left a2 1 제대로 됐는데 뭐가 문제냐 여기를 갖다가 작은 따옴표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또 rght 라이트 함수를 썼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